안녕하세요. 비네입니다.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온 것 같은 날씨인데요. 올 여름도 시티브리즈 신상들로 시원한 여름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올 여름에는 스트링을 활용한 리본 디자인이나 리본이 가미된 옷들이 트렌드인데 시티브리즈에서 여름 시즌을 맞이하면서 트렌디하고 귀여운 옷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리본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코드들로 준비해봤답니다.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오직 무신사에서만 35% 할인, 10% 쿠폰으로 구매가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미리 보는 여름 룩북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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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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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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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